원주 지역에 설치된 1,300여 대 CCTV를 지켜보는 눈이 좀 더 날카로워질 전망입니다. 영상 속의 사건, 사고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관제요원에게 보여주는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늦은 밤 원주의 한 재래시장. 한 남성이 문을 닫은 점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여의치 않자 다른 점포들을 기웃거리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CCTV를 통해 남성의 행동을 살펴보던 관제요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9명의 관제요원이 1,300여 대의 CCTV를 모두 볼 수는 없는 상황. 원주시가 관제 능력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상한 움직임이나 사건, 사고를 스스로 감지해 관제요원이 우선적으로 볼 수 있도록 화면에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관제요원 1인당 평균 120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던 것이 5분의 1 수준인 24대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모든 카메라를 관제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제요원에게 선별된 관찰 대상을 제공해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지역별 시간대별로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 저장함으로써 범죄 가능성 예측은 물론 상권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원주도시정보센터. 4년 동안 절도와 폭력, 음주운전, 화재 등 900여 건의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